다치지 않게 편하게 다치지 않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엑스자 표시했으니까 센터에 서서 사진 먼저 찍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른쪽 먼저 가려줄게요 오른쪽 먼저 보고 네 편하게 손가락 하체도 좋고 봉퍼도 좋고 네 그렇죠 엑스피 다상아 프리스트 예쁘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가려주시고 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끝까지도 한 번 해주시고 네 좋아 좋습니다 정말로 한 번 볼게요 네 정말로 손가락 하체요 네 치아도 이면서 경칭이도 한 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엉덩이 치기 네 자자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원주를 한 번 볼게요 원주를 한 번 감으시고 좋습니다 손가락 하체요 네 저렇게 환란한 한 번 힘드는 것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방식도 보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용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정현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아 네 요즘에도 뭐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드시는지 네 저는 이제 방송활동 하면서 어 바로 내일부터 대학로에서 연극 연극까지 아니요? 갈빛이 머무는 자리 이야 내일부터 공연을 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극 쉽지 않을 텐데 네 화이팅 화이팅 고통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대 어떠세요? 보십니까? 오늘 저희가 리허설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화려하죠? 네 네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저의 근황은 요즘에 드라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드릴 순간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MC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아 라임 좋았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옹성우 씨랑 이렇게 호흡을 마치게 됐는데 네네네 어 지금 어디 굉장히 눈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자꾸 이렇게 눈치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갑자기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편하게 아 저랑 이제 띠동갑 했거든요 말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몰랐을 뻔했어요 오늘 정말 근데 아까 리허설을 해봤는데 의지가 되고 워낙 MC 음악방송 MC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리드도 오히려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의 호흡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? 칭찬 받았으면 하러 또 나가야죠 받았으면 나가니까 또 이제 우리 오정현님 어떤 또 칭찬이 있을까요? 네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칭찬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제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MC를 맡아보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었는데 또 덕분에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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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예쁩니다 잘생겼어요 네 알아서 또 정면 왼쪽으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네 드레스 걸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인 아 교환 여배 아 아르 아 아 아 funk 아 아 아 아